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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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우공! 으하하하하하 에이... 억동자가 오를 수 없기다니... 그럴리가... 손우공... 부탁이야... 믿어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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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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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기장도사님! 도사님! 마법 천자패 연구가 끝나셨으면 천자패를 찾아가도 될까요? 어? 어? 안 계시네... 어? 저기 계신가? 흠... 오... 이건... 기장도사님 집안의 유물 천자탄 아니야? 손대지 마세요! 아! 아! 토세원! 거긴 결개가 쳐져 있어요! 으악! 으악! 근데 옥 동자님은 여기 왜 오신 거죠? 어? 아! 그게 천자패가 없어져서 삼장이 많이 힘들어해! 기장도사님께 말씀드려서 얼른 천자패 돌려줘! 어? 으악!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으악! 으악! 열개야! 불려라! 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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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토생원! 너 제정신이야? 기장도사님이 보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무 상관없어요! 어? 동자님은 영영 안 돌아오실 테니까요! 뭐? 이제 마법 전자패와 전자탄 모두 제 거란 말입니다! 나쁜 녀석! 모든 게 계획된 거였냐? 그걸 이제 아셨어요? 당신도 제 계획의 일부였답니다! 하하하하! 이... 이... 으악! 으악! 그동안 우릴 감축같이 쏟이다니! 그 마법 전자패 어서 안 내놔? 큰 소리로 울려 퍼져라! 소리! 으악! 으아아악! 토생원 사장님! 이게 무슨 소리지? 기장도사님 방에선 나는 소리 같은데?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어? 무슨 일이에요? 동자 씨, 제발 때리지 마세요, 네? 저 좀 살려주세요! 옥동자, 너 뭐하는 짓이야? 잘 왔어, 얘들아! 이 녀석 알고 보니 정말 나쁜 녀석이야! 잠시 기장도사님 방에 들렸는데 옥동자님이 기장도사님의 전자탕까지 훔치는 걸 봤어요! 아니요! 이 녀석이 꾸며낸 말이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 꼴을 좀 보세요! 정말이라니깐요! 어떡해! 옥동자, 너 진짜? 옥동자, 토생원 말이 사실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전부 이 녀석 짓이란 말이야! 옥동자, 너? 네가 저질러놓고 토생원 탓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도대체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왜? 옥동자! 뭐, 뭐야? 옥동자! 옥동자! 저건 또 누구야? 나는야, 각 중에 다 켄터킹님이다! 옥동자랑은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있지! 뭐? 친구라니! 난 모르는 사인데! 옥동자, 작전은 성공했냐? 옥동자! 너 진짜? 몰라! 내가 이럴 달걀 알리가 없잖아! 너희 둘! 대마왕의 명령을 받고 전자패를 훔친 한패지! 말도 안 돼! 토생원! 너 끝까지 이럴래? 말해봐 옥동자! 저 녀석이 널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뭐라고? 옥동자! 저것들이 널 괴롭혔다고! 그렇담 내가 혼쭐을 내주지! 내가 언제 그랬어! 뽁뽁 스크롤 펀치! 미안해! 어떡해! 너 먼저 공격했겠다! 그래서 나한테 지금 덤벼보겠다 이거야? 이 녀석! 하하! 하늘 위에 나를 공격할 순 없을까? 하하하하하하! 그래? 이번엔 나 샤오가 상대해 주지! 내리! 하! 아래! 하! 썩 내려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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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한자 마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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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 역시 만만한 녀석들이 아니야! 그렇다면 다음 단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습을 감춰라! 숨을 건! 우습을 감춰라! 아! 여기야! 여기에!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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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선호공! 이래도 똥 잘 믿을 수 있겠냐! 손오공! 조심해! 요해의 성인 녀석들! 각오해라! 너야말로 각오하시지! 받아라! 꼬꼬기 탈 회오리! 절대 치지 않아! 오공! 어떻게 해! 이게 뭐지? 마법 천자패?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모습을 나타내라! 나타날! 이거 보세요! 마법 천자패는 동자씨가 갖고 있었잖아요! 아유 그게... 설마설마했는데 옥동자 너 정말 천자패를 훔쳐간 거야? 오해요! 오해! 이제 알겠지?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옥동자... 흠! 지금이다! 나와라! 악기! 알란! 나타내라! 계란! 세워너라! 나의 분신들아! 천자패를 훔친 범인이 옥동자였다고? 자! 공격하라! 나의 분신들아! 아니... 옥동자가 그랬을 리 없어... 뭐하고 있는 거야! 어서 피해! 소나궁! 언제까지 멍청하게 있을 거야! 정신차려! 거기에! 숙녀분! 단참 재밌는데 끼어들지 말고! 앉아서 구경이나 하라고! 앉을 자리! 앉을 좋아! 앉아라! 아니 싹! 앉아서 기다려라! 좌석! 으아악! 으아악! 몸이 안 움직여! 공격해라! 손오공! 아하하하하 에이... 억동자가 우릴 수 없기다니... 그럴 리가... 손오공 부탁이야! 믿어줘!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래, 내 친구 옥동자가 절대 우릴 배신할 리 없어! 난 옥동자를 믿어! 그렇지, 옥동자? 소나가! 너, 이 녀석! 옥동자를 모험하지 마! 옥동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그 누가 뭐라 해도 난 옥동자를 믿는다고! 소나가! 빡, 빡, 안 돼! 이런 상황에서도 이 친구를 믿다니! 하늘에 새로운 흙자가 나타나고 있어! 그런 장자는 친구를 믿는 마음 믿을 신이었어! 에이, 뭣들 하는 거야! 어서 공격하라니까! 공작하마! 괜찮냐, 소노공? 여, 이필!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야! 아니, 삼장방에서 끼루룩 놀다 왔지! 어? 나도 왔다, 끼러! 이것들은 또 뭐야! 켄터키!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마! 각오해라! 뭣들 하고 있어! 저 겁없는 꼬맹이 녀석들은 홍꼬만을 내주지 않고! 진짜 소노공 어이, 애기 전을 stair RUSSIAL 오토로 갈 dónde Snap! ㅋㅋㅋㅋㅋ 어이, 어우, 우리 특이 사람이 열풀님께서 이箱보단다! 그러니깐 거야! 앉 João 했어! 니가 마지막이냐? 꼬끄 패스 대체 저 빨간 막대기는 뭐야? 친구를 괴롭히는 녀석은 용서 못한다! 이것도 뭐야 조그만 녀석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어이구 따가 끼로로 손톱 무시무시하다 끼로 잘했어 끼로로 저기 어? 미안해 나 때문에 천자패를 되찾았으니까 됐어 난 옥통자 널 믿으니까 소노가 고마워 친구랑 고마워 이래 그만해 넌 이 와중에 여기 앉아서 뭐하냐 도땅냐 그런거 아니거든 저 녀석에 안줄자 마법에 걸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 하늘나라 공주라면서 안줄자 마법 하나 못 본단 말이야 한심한데 찾아 이제 그만 벌떡 일어나라군 일어날 됐다 일어났어 귀찮은 널파리 같은 녀석들 모두 헬치우고 천자패를 당장 뺏어버리겠다 금방지 꼬마 원숭이 너부터 혼구멍을 내주마 누구 맘대로 다다락 공부에 금방을 말한 녀석 맛이 없다냐 포니콘 오공 언제까지 막고만 했을거야 이제 반격이다! 좋았어! 뭐해라, 겐터킴!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흥! 요 애성이냐, 세기! 촤아! 촤아! 넌 머스키를 받지네! 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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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아이고, 아파라! 헤헤! 요 프라이드 치킨 녀석! 맛있었더냐? 헤헤헤헤! 헤헤! 요 놈이 정말! 앗건! 응? 그렇게는 안 될겁니다! 손오공씨! 굳어라! 굳을! 콩! 으악! 몸이 돌이 되고 있어! 하하하! 이 정도 마법쯤이야 간단하지! 굳을 콩 마법을 푸는 방법은 말이야!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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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